여러분 대구는 아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드디어 매일 노래를 불렀던 수달들을 드디어 보러 왔습니다 예약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미리 예약은 안 되고 직접 가서 사람이 있으면 대기를 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귀여운 돌체라떼 모카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웃집 수달이 드디어 써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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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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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